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여러분의 삼성전자 멘탈 전도사 오늘 한번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우울해할 필요 없어요 300원 정도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앞으로 또 오를 일도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한번 더 멀리 봅시다 우선주는 오늘 또 보기 좋게 400원이나 올랐어요 우선주 내가 관심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선주에 사람들이 좀 몰리기 시작하고 특히 외인들이 이제 몰려요 외인들 외국인들이 왜 우선주를 슬금슬금 사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하여튼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헛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눈치 빠르고 나름대로 경험 있는 분들은 대충 알아들을 겁니다 일단은 저는 그래요 우선주에 집중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얘기를 했고요 이제 배당의 시즌이 들어옵니다 배당 6월 배당금 여러분들 알뜰살뜰하게 여러분들도 그 돈 가지고 모으고 계속 불러나가잖아요 계속 그럼 배당도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은행 배당 우리 은행의 이자 이자 이자보다도 배당이 더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좋아요 기분이 좀 짜릿해 아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은 뭔가 이렇게 돈이 입금되는구나 그런 기분도 있어요 투자했다는 그런 기분 설레임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면서 투자를 하면은 좀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적정 가격이 적정 가격이다 생각하면은 과감하게 진입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 한번 배당 열심히 받아가지고 재투자하고 좀 남는 금액 있으면은 소고기도 사 먹고 삼겹살도 사 먹고 막걸리도 한 잔 하면서 그렇게 또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능을 응원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종가 기준이에요 3,250단을 돌파하면서 종전 최고치를 한 달에 만에 경신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 최고치는 개인과 기관이 견의를 했는데 개인은 656억 기관은 총 1,184억 원을 승매수했고 기관 중에서는 금투업종과 연기금 등이 각각 1,283억 원, 260억 원을 승매수했어요 승매수폭을 키운 겁니다 반면 우리 외국인 1,873억 원으로 승매도를 했어요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승매도가 이어졌으나 오후 들어서 선물 매도세가 나오는 선물 매도세가 축소되자 상승폭을 확대했다 그렇게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세가 축소되자 상승폭을 확대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중간 하락 반전하면서 위태롭기도 했지만 양호한 투자 심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후 들어서 상승세가 쫙 올라갑니다 또 지난 4일에 발표된 미 5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위하자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조기 긴축 우려가 해소되면서 안도감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죠 테이퍼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신흥극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앞서서 미국 노동부는 5월에 비농업 부분 고용이 한 55만 9천명 정도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네요 시장 예상치는 67만 천명이었어요 가파른 고용 증거에 대한 기대 여전히 꺾이는 셈인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한미원전협력기대감에 두산중공업이 한 27.4% 금당을 했어요 두산 완전 핫합니다 시장이 주목을 받았고 최근 한 달 상승률이 150%를 넘어섰어요 8조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아요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구조조정 효과에 두산그룹주가 다 일찍 상승합니다 한때는 막 굉장히 피웠는데 요즘은 또 다시 날개를 다네요 두산그룹 시총 상승을 이끌었는데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등도 각각 16.91, 11% 정도 올랐어요 오늘 하반기에 채권당 관리를 졸업하고 순차입금을 한 2조 4천억 정도로 낮추는데 성공한다면 두산그룹의 신용등급은 높아질 수 있겠네요 신용등급 상승에 따라서 단기차입을 장기차입으로 현화시키면서 금융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지난 10년간 이어진 두산의 재무적 리스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지수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니케이 좀 올랐어요 일본 0.27, 상해 0.1 항생이 좀 빠졌고 지금 영국이 쫙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지금 다들 지금 약간 반등하는 느낌입니다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현재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번 좀 더 시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흐름이 조금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또 꺾이는 그런 분위기를 잠깐 유럽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지표는 미국은 미국 달러가 지금 1112.50 정도 해가지고 좀 빠졌어요 오르락 내려갑니다 1110원대는 유지는 한 것 같습니다 1110원대는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고 달러 1번에는 109.55엔 유가는 좀 올라가지고 69.62달러입니다 70달러를 이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일본 위엔화 엔화는 16.03 유로화는 1353.19 위엔화가 한 173.98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도는 빠지고 있네요 희벌력금은 계속 오르고 있네요 보니까 1562.34원 국제금값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1889.8달러 국내금값은 또 올랐네요 67,329.66원 금값들은 계속 오르고 있다 요즘은 골드가 조금씩 관심을 갖아요 골드 여러분들 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금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시간에 이길 했지만 삼성전자 보통 갭상승 딱 해가지고 좀 시원하게 갈 줄 알았지만 역시 거파로 그냥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오늘 외인들이 그 매도세가 좀 아쉬웠어요 매도 계속하고 여기다 또 공매도도 한 20만주 이상 공매치더라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올릴듯 하듯이 다시 또 또 깎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기관들이 좀 늘어야 되는데 기관에서는 많이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더라고요 연기금은 역시나 줄기척에 팔고 있고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역시 빠지니까 개인들 또 사기 시작하죠 140만주도 샀고 외인들은 이때다 또 팔기 시작하고요 또 팔면서 또 샀다가 팔면서 샀다 이렇게 털어내려고 하는데 참 쉽지는 않지만 8만 2천원대를 약간 깼는데 내일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기관은 한 42만주 정도 증권에서 좀 사줬고요 연기금이 좀 팔더라고요 48만주 정도 팔았고 아직 팔 물량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만원 갈 때까지는 계속 팔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주도 갭 상승해 가지고 쭉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흐름을 보였어도 그래도 모처럼 보통주와 반대로 한 400원 정도나 올라줬다 그래도 상승의 힘은 좋았다 이쪽 우선주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우선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캐치했고 우선주도 보니까 외인들이 좀 사주셨어요 우리 외인들이 아이고 뭐처럼 좀 사네요 19만주 많이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때다 싶어하죠 우리 개인들 빨리 팔고 튀어야죠 17만주 한 18만주 팔고요 기관들은 매도세는 좀 적었습니다 근데 외인들이 우선주에도 관심을 갖기 싫은 것 같아요 오늘은 보통주보다 우선주자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도 좀 했어요 오늘 22만 8천주 정도로 공매도 쳤고요 공매도 양은 좀 줄었지만은 점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는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고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공매도 치면 뭐 한 2에서 3%는 빠질 줄 알았지만은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1% 내에서 놀고 있으니까 공매도도 재미없을 겁니다 얘들도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1.5대에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1.6 하다가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금리는 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지를 멋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는데 과연 진짜 이게 금리가 맞는지 않는지 너무 급변동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안정성이 좀 부족한 건지 1.5대로 한제는 약간 유지하고 있고 선물은 지금 빠지고 있네요 다우전스 0.09 하락이고요 다 S&P 0.18, 나스닥 0.31, 러셀 0.38 현재 다 빠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0.18 하락이고요 프랑스 0.05 하락 영국이 0.03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좀 특이하게 오르네요 0.5% 이탈리아가 좀 오르고 있고 선물지수는 약간 좀 하방에 힘을 많이 두고 있고 제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소식들은 많아요 많은데 반도체 아까 말한 것처럼 부족 1년 더 간다 삼성과 하이닉스 웃을까 상당히 고민일 겁니다 고민 중이고 초난감할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적당하게 부족해야 하는데 자꾸 이러다 버리면 다음보다는 또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어요 시장이 위축되어 버리면 결국은 수요도 줄어들 수 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반도체 매출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매출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쇼티지도 적당해야지 뭐든지 너무 지나치면 삼성전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비스포크 아직 가전 쪽에 잘 나가고 있어요 삼성 서태지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광고를 찍었는데 천만뷰 될 뻔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천만별도 좀 천만뷰가 아니라 10만뷰 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예사롭지 않는 비서, 삼성걸, 쌤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쌤 이런 비서 애플에 보면 시리아 같은 거 한 거겠죠 가상비서 이게 또 인기가 많다 그래서 많이 좀 널리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브라질 쪽인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는 스마트폰 이런 게 비서 역할을 하면서 물어보면 즉시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잘 발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나 뭐 이런 거 버스 시간 뭐 그런 것들을 물으면 잘 대답해 주더라고요 좀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나가면 더 좋겠죠 정밀하게 나가면 상당히 사용하기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항상 오늘은 빠졌으니까 좀 빠졌어요 아쉽겠지만 300원 하락했는데 다시 또 반등을 해 가지고 내일은 어느 정도 8만 2,000원 선을 다시 또 회복을 해야겠죠 빨리 8만 3,000원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만 4,000원 까지는 가야지 않나 빨리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지 좀 더 탄력 받고 올라가요 9만 전자까지 가는 거죠 아직 외인들이 오늘 잠깐 팔았는데 완벽한 그 매도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도세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편히 팔았지만은 한번 저 지켜보면은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우상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항상 시간은 여러분이 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가고 있다면은 항상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꾸준하게 장기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시고 잘 될 겁니다 잘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영원히 영원히 라고 하기엔 좀 그렇게 해주면은 하여튼간 10년 20년 뭐 하여튼간 장기 투자 같이 윈윈 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은 일로서 마치겠습니다 안녕